현대차와 기아가 다른 5개 메이저 자동차 제조사와 손잡고 미국에서 전기차 충전 동맹을 결성합니다. 현대차와 기아, BMW, 제너럴 모터스, 혼다, 메르세데스 벤츠, 스텔란티스 등 7개 사는 북미 지역의 전기차 충전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조인트 벤처를 설립한다고 밝혔습니다. 이들은 내년 첫 충전소를 시작으로 시내와 고속도로에 최소 3만 개의 고출력 충전소를 설치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설명했습니다. 이번에 7개사가 자체 충전 네트워크를 구축하기로 한 것은 업계 1위인 테슬라와의 경쟁을 본격화한다는 의미라는 해석입니다.